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민주당 진영에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친명하고 비명계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명계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은 친문 진영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고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문 진영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를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가 친명계 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문계 쪽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를 한 것은 어떤 진영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친문 진영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박용진이 친문 책임론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 후 대선 백서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패배를 물을 수 있는가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골 때리는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대선 백서를 당 차원에서 아예 쓰지 않았던가 또는 대선 백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언론 측에서 제보를 받은 것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관련해 가지고 대선 백서를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대선 백서라는 것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당에서 지난 대선을 복귀하면서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떠한 점이 못 되었으며 다음 대선이라든가 또는 선거 때 이러이러한 점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쓰는 것이 대선 백서이고 여태까지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선 백서를 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민주당 내에서 백서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며 박용진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은 백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MBN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백서를 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MBN은 2022년 대선과 관련된 백서를 입수했고 해당 책의 분량은 무려 898쪽으로 써 왜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적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이라던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던 부동산 정책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운영에 힘을 실었던 것은 친문 진영인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친명 진영에서 친문 진영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라면 이 대선 백서를 공개하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친문 진영에게 니네들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대선 말아먹은 거 아니냐 당연히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궁금해서 살펴보았더니 친명 진영에서는 이 대선 백서를 들이댈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대선 백서에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었던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대선 때 승패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백서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내세웠었던 대선 후보의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해놓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었던 지난 18대 대선 이후에 대선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때 당시에 후보였던 문재인의 정치 역량이라든가 결단성 부족 등을 패배 요인으로 꼽으면서 당시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 후보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분석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친문 진영에서 대선 백서를 공개했을 때 이재명 책임론을 일부러 빼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근소한 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책임론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론이고 실제로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대선에서 패배하면 보통 후보들이 책임을 지고 정치권에서 좀 물러나 있던가 자숙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재명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놓고 친문 진영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니 친문 진영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MBN이 공개한 해당 백서에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빼놓았다라는 점에서 이건 의도적으로 이재명의 흠집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빼놓았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친명 진영에서는 이 백서를 가지고 친문 진영을 공격할 수가 없을 것인데요. 그리고 아마 MBN에서 이 백서를 입수한 경위도 친문 진영 쪽에 누군가가 이 백서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쪽에서 언론에다가 뿌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 직접적으로 들고 나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아마 우회적으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뿌린 다음에 봐라 친명 진영에서 이재명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백서에다가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놓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격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유출시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아무튼 친문 진영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라든가 이재명 지도부에게 친문 진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왜 백서에서 이재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지 이것부터 따져 물어야 할 것이며 참 다른 것은 몰라도 이재명은 책임 회피하는 것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희한한 민주당의 인재 영입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국민 사기에 가까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인재랍시고 이재관이라는 인물을 인재 영입을 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치 신인이 아니었고 한마디로 재탕 영입인데 이거를 신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포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이 배포한 인재 소개 자료를 보면 이재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30년간 천안에서 공직의 몸을 담은 행정 전문가로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재관 같은 경우에는 멀리도 아니고 2022년도에 천안시장 후보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재관 후보가 정치 신인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그의 출마 이력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재관 인재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를 실종을 시킨 채 메가시티 등을 추진해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어서 정치 참여 결심을 했다라는 이런 소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이 안 되면 저렇게 지금 재탕 인재 영입까지 하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또 재탕으로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 거짓말은 민주당에서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인물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민주당의 모습과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며 어떤 인물들이 금배지를 다룰 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